살도 잘 안 빠지고 살 빼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든 거 같아요 그래서 막 예전처럼 막 무리해서 다이어트하는 건 아니고 건강하게 빼려고 노력하고 운동하고 좀 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밥은 뭐 먹고 토마토 먹고 그리고 운동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아무튼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너무 그 모습을 안 비춰서 죄송합니다 좀 찾아뵙고 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그렇다고 막 놀고 막 그러고 있지는 않았고 그래도 제가 지금 단체 활동을 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안 하는 동안 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뭔가 들려드릴 수 있는 곡들을